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집 한 권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집입니다 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책 뒷면에 살과 죽음이 싸우듯 사랑과 미움이 서로를 찌르고 희망과 절망이 자리를 바꾸듯 그리고 눈물이 왼밤과 오른밤의 깊이를 재듯 우리는 서로를 생각한다 유명 시인들이 쓴 아버지를 회상하는 그런 시를 모은 시 모음집입니다 어머니에 비해서 참 아버지는 많이 잊혀진 사람이 되죠 아이들이 장성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크고 작은 일들은 어머니와 주로 대화를 하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참 더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되면 정말 특별한 사명감을 갖게 되죠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잘 드러나질 않죠 이 시집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집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 안희연씨하고 그 다음에 신웅목씨 같은 경우와 또 시에 대한 자신의 해설 겸 느낌을 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회상케 하는 그런 시죠 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심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설령 자신이 아버지가 되더라도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가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되게 안 계시죠 정호성씨의 글 아버지들이란 책의 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석 달치 사글쇠가 밀린 지하셋방이다 너희들은 햇볕이 잘 드는 전세집을 얻어 떠나라 아버지 마음이죠 나를 밟고 나를 딛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세계로 나아가라 그것이 아버지일 겁니다 아버지는 아침 출근길 보도 위에 누가 버린 낡은 신발 한짝이다 너희들은 새 구두를 사 신고 언제든지 길을 떠나라 여러분 그러시죠?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페인트칠할 때 쓰던 낡고 떼묻은 목장갑이다 몇 번 빨다가 잊어버리면 아예 차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포장마차 우동걸은 옆에 놓인 빈소주병이다 너희들은 빈소주병처럼 술집을 나와 쓰러지는 일은 없도록 하라 신이 갖고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유입니다 메타포죠 언유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시 겨울이 와서 꺼내 입은 외투 속에 언제 넣어둘는지는 모르는 동전 몇 입이다 너희들은 그 동전 마저도 가져가 컵라면이라도 사 먹으라 그게 여러분 아버지죠 아버지는 벽에 걸려있다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고장난 벽시계다 너희들은 인생의 시계를 더 이상 고장내지 말아라 소중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동시 상령하는 3,6억 장의 낮은 의자다 젊은 애인들이 나눠 쉽다 그 의자에 붙여놓은 주인껍니다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깨끗한 의자가 되어줘라 아버지는 도시인근 야산의 고사목이다 봄이 오지 않으면 나를 베어 하토풀을 짚어서 못을 녹여라 몸을 녹여라 아버지는 길바닥에 버려진 붉은 단팥이 터져 나온 붕어빵의 눈물이다 너희들은 눈물의 고마움에 대하여 고마워할 줄 알아라 아버지는 지하철에 떠도는 먼지다 이 열차의 종착역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짐을 챙겨 너희들의 집으로 가라 아버지는 이제 약속을 할 수 없는 약속이다 정호성씨의 아버지들이란 책입니다 그럼 이 시를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설명이죠 시를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청결해지죠 정화가 됩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분주할 때 시집을 이렇게 사서 읽는 것도 자신의 감성의 그런 창고와 샘물의 많은 부분을 채우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되시면은 당신은 우는 것 같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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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